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의 그리운 정치와 반겨주시는 부모님의 표정이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추석 만남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움을 간직한 채 올해 추석이 왔고 완화된 거리 두기 상태가 되었지만 상황은 아직 어렵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웃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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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